영기는 여유부 300,000q 300,000,000원 300,000원 3kg 14,000원 배추 1개 3,000원 아이가? 2개 3,000원 배추 3,000원 2개 넣은데 그죠? 안쪽에 1개 2,000원 2,200원 고추 800g 2,500원 고추가 많이 사네 그래도 갈무 4,000원 갈무 4,000원 이건 뭔데 갈무 5,000원 3개 5,000원 이건 좀 싸네 이건 단무 7천원 2.2kg 이건 뭐고? 엔부사 2.2kg 12,000원 몇개 들었네? 2,3,4,5,4,1,7,8 개 들었네 그죠? 배추 1단 5,000원 3,500원 3,500원 3,000원 3,500원 묶음 2,500원 이게 몇개? 1, 2, 3, 4, 5, 6, 7, 8개 600g 호박 누룽호박 8,000원 7,000원 7,000원 8,000원 1,000,000원 1,000,000원 몇개 들었나? 6개 5,000원 대봉 김 간 말랭이 500g 1,000원 15,000원 1개 3,500원 당근 1개 2,100원 오이 1개 1,200원 566g 22,030원 1,000원 반우 앞다리 이 양지가 앞다리살 800g 19,240원 3,500원 4 fat 설톱 3,999 20,000원 아이고 아유 그게 호기 보게 조수 대거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등심 500g 4만 강동